세대 매운 라라 밀폐유에도 마라 닭볶음에도 마라 이걸 다 집에서 마라를 집에서 마이쉐프 저 그 무섭다는 마라병에 걸렸어요 마라가 계속 생각나고 마라 마라 마라만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마이쉐프가 일 냈어요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게 다 보내준대요 다 실한 야채와 실한 고기 얼큰한 마라소스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된대요 라라탕 일반 마라보다 3배 늦다는 라라탕 건 고추 대파 고기 넣고 볶다가 물 넣고 우주 모기버섯 마라육수 느타리넣고 면 고춧가루까지 투하 끓이는 동안 기침다는 거 보면 찐마라탕 인정 끄이크 흑-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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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으 핳핳- 크흑- 크흑- q- Ari you 진짜 화끈하게 배워요 마라순살 닭볶음탕 마라 닭볶음? 아 진짜 미쳤냐고 감자가 통크게 들어있어요 감자를 감자 감자 새송이를 새송이 새송이 닭에 물 넣고 끓으면 농축유스 마라소스 깨려놓고 감자 새송이 목이 버섯 마무리로 당면 청김치 넣으면 끝 닭이 진짜 야채야들하고 국물이 얼큰 달달해서 안주로 딱이 더 딱 마라샹꽉 마라탕은 좋지만 볶음도 환장한다고 고추기름에 고추, 파즈리, 면등, 새우 넣고 비엔나 고기 볶다가 야채 때려넣고 씻기 면까지 넣어주면 진짜 사먹는 비주얼 마라샹꽉 마라밀패유 밀패유도 좋아하는데 마라밀패유라니 육수 준비하고 배추, 깻잎, 소고기 착착착 착착착 잘라주면 이 단면에 해감, 피알! 냄비에 차곡차곡 넣어주고 야채 때려넣고 육수 콸콸콸콸! 마라소스 쑈욱 이렇게 밀패유의 마라밀패 Pil패에 마라 mercen رو 반면에 왜 laure 텅텅해요 우리 집 주전 당우 당우 당장만 집에서 쉽게 즐기는 마이쉐프